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 자연치유 5대 불변의 법칙 제2법칙 물 물은 목마를 때만 마셔라.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보물창고에서 발견한 황금 100kg을 낙타 등에 싣고 사막을 건너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당신은 닷새 동안 걸어왔다. 사막 중간에 간혹 물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물 한 컵에 1kg의 황금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어쩔 것인가. 황금을 줄 것인가 쓰러져 죽을 것인가. 양도 엄청나고 어딜 가나 널려있어. 아무리 쏘도 바닥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물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갈증으로 목이 타는 사람이라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실감할 것이다. 가령 사막 한가운데 고리떼어 탈수와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이라면 물 한 모금 삼키기 어렵고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물 한 잔이 소중할 것이다. 이렇듯 숙량할 길 없는 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신은 물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물은 공기처럼 지금 당장 없으면 5분 안에 사망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와 동등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실 호흡은 자동 작동이며 맛있는 행위는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쪽은 오히려 물이다. 물을 안 주면 식물은 시들어 말라 죽는다. 물이 없으면 동물은 목이 말라 죽는다. 물은 생명의 정수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한다. 식물은 자라지 못한다. 동물은 살지 못한다. 물이 없었다면 지구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대한 바윗덩어리, 죽은 사막으로 남았을 것이다. 물은 흔히 생명의 원천으로 숭배되고 찬양되어 왔다. 이집트에는 아일강을 숭배했다. 힌두교도는 겐지스강을 숭배한다. 그리스에서는 자연의 샘터를 신전부지로 선택했다. 물론 세례의식도 물속에서 치러진다.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한 줌의 먼지로 전략할 것이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체 기능은 하나도 없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물이 신체에 미치는 6가지 기능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여하는지를 알면 경의심마저 느낄 것이다. 물이 담당하는 기능들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물은 모든 영양의 진행 과정을 돕는다. 둘째, 물은 영양소들을 물속에 녹여서 세포로 운반한다. 둘째, 물은 영양소들을 물속에 녹여서 세포로 운반한다. 셋째, 물은 세포 노폐물과 독소를 실어 배출기관으로 운반한다. 넷째, 물은 모든 세포와 조직과 체액의 구성요소 역할을 한다. 다섯째, 물은 조직 표면에 마찰을 방지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여섯째, 물은 자동차 냉각수처럼 신체 체온 조절 역할을 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 생명유지를 위한 물의 핵심적 역할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세계 영양학자 중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우리 몸은 보통 하루에 약 3에서 4리터의 물을 배출하며 그 양은 매일 다시 채워져야 한다. 물이 이렇게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건 아주 당연하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가?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 어떤 물이 가장 좋은 물인가? 물을 마시라는 유일한 신호는 목마릅니다. 물은 언제 마셔야 할까? 그렇다. 목이 마를 때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왜 그리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고 대묻는다. 나는 지금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플라스틱 물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충고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도대체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2리터나 마셔야 한다면 그 전문가는 신 위에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존재란 말인가? 자유는 우리가 섣부른 지식으로 재단할 정도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 물에 대한 필요성은 계절과 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격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분명 에어컨이 작동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밤보다는 낮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기억해둘 가장 간단한 규칙은 이것이다. 목이 마를 때 마셔라. 우리 몸은 언제 물을 마셔야 할지 알려줄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이것은 마치 태양을 피하는 법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을 진화해 오면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것은 선글라스도 아니고 자외선 차단제도 아니다. 바로 참을 수 없이 뜨거울 때 나무 그늘로 숨는 법이다. 당신은 지금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백번 양부해서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를 인간이 발명한 것은 언제일까? 불과 수십 년도 되지 않는다. 수십 년이라는 세월은 700만 년에 비교하면 찰나에 불과한 시간이다. 당연히 부작용이 생긴다. 우리의 시신경은 멜라닌 세포 생성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시신경이 빛에서 차단되면 피부는 더 타게 된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덕지덕지 바르는데 이런 행위는 피부의 호흡을 방해하고 그 무자비한 화학성분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한다. 탄산음료는 냄비 속에 개구리와 같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700만 년간 진화하면서 언제 물을 마셨을까? 그렇다. 이제 당신은 알아차렸다. 목마를 때 마셨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목이 말라도 사실상 그 갈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실 때도 형편없는 갈증해소제를 찾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사람들은 물보다 탄산음료를 더 찾는다. 심지어 부모들도 아이들이 목이 마르면 물보다는 탄산음료를 더 많이 준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생물학적 왜곡이다. 그런 화학적 혼합 음료들은 중독성 독국물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그런 독국물을 마시고 진화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냄비 속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화들짝 놀라 뛰어나와 생존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냄비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익어서 죽는다는 이야기다. 탄산음료는 톡 쏘는 청량감과 단맛으로 인해 순간적인 마음의 안정을 준다. 그것은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 온천욕을 즐기는 것과 같다. 당신이 아이에게 탄산음료를 반복적으로 준다는 것은 개구리에게 열이 올라가는 냄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최근 들어 유럽의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의 학교에서 탄산음료 자판기를 철수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다. 나는 이 청량음료 철수를 50에서 60년대에 생행하던 의사들의 담배 광고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당시는 의사들이 하얀 가운에 청진기를 목에 걸치고 담배 광고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믿어지시는가? 실제로 그랬다. 그 담배 광고의 카피는 이랬다. 의사들은 보통 카멜 담배를 더 많이 피웁니다. 의사뿐이던가 운동선수 심지어는 임산부까지 등장하던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던 청량음료 CM송들이 상업자본주의가들의 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이 이제야 밝혀지기 시작하는 셈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라. 우리 몸에 욕구를 채워주고 탄산음료 의존증에 벗어나게 해주는 간단한 공식이 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둘째 매일 식사 1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셔라. 셋째 아침에 일어나 과일 하나를 먹거나 식사 10분 전에 과일 하나를 먹어라. 운동이나 하이킹 중에도 기운이 빠진다 싶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던가 과일 하나를 먹으면 다시 기운이 날 것이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시거나 과일 하나를 먹으면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 물 섭취의 부정적 측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 보자. 바로 식사 시간과 관련한 문제다. 물은 아주 빨리 위를 떠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분명히 몸에 좋다. 문제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물 섭취다. 소화액은 액체다. 따라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어떤 종류든 액체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소화작용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수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다양한 소화장애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식물을 삼키기는 쉬워도 음식물을 덜 씻게 된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식사 후에는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셔야 한다. 물론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무조건 물을 좀 마셔야겠다면 아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역효과를 최소화하시라. 가능하면 오이나 토마토 등으로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 둘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 소화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를 두고서는 분명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적으면서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 사실 갈증의 빈도는 음식물의 수분 함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음식물에 함유된 수분이 가공 또는 조리의 과정에서 손실되었다면 당연히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엉뚱한 얘기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활동량이 많거나 주로 앉아서 생활하거나 사는 곳이 덥거나 춥거나 젊거나 늙었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루 2리터나 하루 8잔이나 합리적인 사고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터무니없고 황당한 접근일 뿐이다. 지나친 물 섭취는 과식만큼 해롭다.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한단 말인가 여기서도 확실한 규칙은 하나뿐이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이 해소될 만큼만 마셔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 말고는 다른 명백하고 확고한 규칙은 없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섭취량을 특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섭취량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물의 3분의 1을 음식물을 통해 얻는다. 섭취량이 살짝 초과되더라도 별 탈은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시면 조직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체액이 희석되고 세포기릉이 손상된다. 또 산소를 흡수하고 운반하는 혈액의 능력을 떨어뜨린다. 물을 많이 마시면 땀도 더 많이 나는데 땀을 과도하게 흘리면 기력이 약화된다. 당신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관찰해보면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무더위를 더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무더위가 갈증을 크게 일으켜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물을 조금이라도 덜 마시면 땀도 줄어드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더위가 아니라 과도한 물 섭취가 땀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물을 많이 마시는 사무직이 경험하는 갈증은 실은 생리적인 요구가 아닐 확률이 99%다.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얼마나 먹어야 하며 얼마나 호흡해야 하며 얼마나 자야 하는가 몸이 요구하는 만큼이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음식의 특징 기후 신체 활동 따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시라. 그리고 몸의 명령에 따르시라. 가장 훌륭한 건강 습관은 몸과 자연의 명령에 따르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장 좋은 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가 가장 완벽한 물은 무엇인가 이 또한 아주 간단하다. 순수한 물이다. 그 누구도 순수하지 않은 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순수한 물을 마시지 않는다. 순수한 물은 순수하게 그냥 물인 아무것도 썩지 않는 물이다. 물은 화학공식 H2O로 표현한다고 배웠을 것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다. 이것이 전부다. 이 두 가지 성분 외에 물 속의 다른 것들은 전부 물을 오염시킬 뿐이다. 요즘 우리들은 주로 시판용 정수된 물을 마신다. 자기가 마시는 물에 많은 불순물과 위의 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수돗물을 마신다. 그러나 수돗물과 그 속의 오염물질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 물을 계속 마시지 않을 것이다. 수돗물은 정수량에서 수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대를 통과하면서 유해한 금속물질들도 들어간다. 게다가 생태계 환경에 정교한 균형에 대한 지속적 무관심의 결과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에는 화학적 오염물질들이 숨어있다. 심지어는 저 멀리 북극 지역들에서도 무시무시한 살충제의 하나인 DDT가 발견된다. 요즘 수돗물은 가히 수프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화학물 범벅에 수프라는 말이다. 그러한 오해 물질로는 비누, 나무 펄프, 기름, 황상, 구리, 비소, 페인트, 살충제, 방사성 폐기물, 농업용 비료, 산업용 화학물질 등등 이루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 또 낮은 독성에서 높은 독성에 이르는 무기 강물질도 있다. 게다가 의도적으로 추가되는 화학적 오염무줄 들도 있는데 이는 물을 정화하고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한 그 화학물질들이 그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해롭다는 점이다. 물은 정수시설에서 여러 정수과정을 거친다. 수돗물과 관련해 기억해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수돗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독성물질 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탄산음료와 다를 것이 없다. 모든 화학물질은 독성물질 이다. 견관은 생명의 사원인 인간의 몸에 수돗물을 허락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려주는 문장을 찾아내지 못해 나는 힘들어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까다롭게 굴지 말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봐 물 한잔 가지고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시나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실수다. 물은 생명이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면서 질병이 나왔다는 수많은 사례를 당신은 당신은 잊으셨 잊으셨 는가 우리 인간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잊고 지낸다. 당신도 아직 내 말이 머릿속에 박히지 않는다면 이번 장 제2 법칙을 다시 한번 읽고 반복해서 읽으시라 최고의 물을 얻기 위해 드리는 시간 노력이 당신이 마시는 물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나는 믿는다. 최고 품질의 물은 증류수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다. 따라서 우리 몸에 적합한 물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증류수다. 증류수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물이다. 증류수는 오직 물뿐이다. 식단이 포함된 과일과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천연의 정제 수분으로 부족해서 물을 더 마셔야 한다면 물어볼 필요 없이 증류수가 가장 좋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나는 안다. 그러나 증류수 이용을 반대하는 주장들에는 타당성이 없다. 증류수의 필요성을 부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자연은 끊임없이 물의 증류에 관여한다. 어떤 물은 인간에게 특별히 불순하다. 광천수 샘물 우물물 등이 그렇다. 이런 물들에는 미네랄이 녹아있고 부유하는데 그것은 우리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미네랄이 아닌 무기미네랄이다. 빗물도 떨어지면서 가스와 먼지가 들어와 섞인다.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빗물의 산도가 너무 높아 숲과 식물을 파괴한다. 증류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물이다. 일각에서는 순수 종류수가 식물이 아닌 다른 자연에서 발견될 수 없다고 한다. 불을 사용하기 전 고대의 조상들은 종류수를 얻을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류에겐 대단히 불명예스럽게도 우리의 모든 천연수는 문명의 독성 폐기물로 더럽혀져 왔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기계적 처리에 의존해 물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다. 명백한 사실은 이것이다. 증류 없이는 순수한 물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네랄은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강압성 작용으로 만들어낸 유기미네랄일 경우에만 우리 몸에 유익하다. 그 미네랄은 몸속의 내부를 청소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며 체세포가 피로로 하는 각종 영양소를 제공한다. 말이나 사슴과 같은 초식동물이나 열매를 주식으로 하는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식물 자체에서 미네랄을 흡수한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들이 체내에 촉촉한 미네랄을 먹음으로써 미네랄을 흡수한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담아 하루 1리터씩 마시겠는가? 아니면 신이 주신 과일이나 채소나 과일즙을 통해서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시겠는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물을 마시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오염이 가득한 시중에 골고루 음식을 먹게 되면 현명한 우리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물을 마시라고 명령을 내린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물을 마셔라. 그러나 물을 마실 필요가 없는 음식 습관이 먼저다. 비타민과 효소와 미네랄을 3대 미량 영양소라 부른다. 그런데 당신이 불에 익혀 과일과 채소를 먹게 되면 비타민과 효소는 완전히 사망하고 유기미네랄은 철저하게 파괴된다. 내가 과일과 채소 등 살아있는 음식을 위주로 먹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당신이 죽은 음식을 멀리하고 산 음식 위주로 음식을 바꾼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고통받을